도대체 뭘 해결해주는 대가길래 200억 소리가 나왔을까요? 이 의혹은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실체적 의혹부터 바로 거두절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박윤수 전 특검이 누구한테 얼마를 받기로 했다고요? 검찰 시각에 따르면 2014년,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컨소시엄 관련해서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본이 3억인가 4억밖에 없었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에게 부국증권이 너무 설친다. 듣는 부국증권한테는 좀 죄송한 감도 있습니다만 정영학 워딩이라는 거예요. 부국증권이 너무 설친다. 박영수의 부탁을 빼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했고 실제 부국증권은 빠졌습니다. 컨소시엄에서. 이게 물론 박영수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뺀 건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검찰에 따르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박 전 특검은 부인. 대가로 200억 상당의 대장동 상가 부지 앤드 건물을 약속받았다. 400평 규모래요. 라는 의혹입니다. 200억 대. 아니 그거 해결해주는 게 200억 대의 대지랑 건물까지 받을 정도의 대단한 민원이었을까요? 박영수 측 해명. 대장동 개발 사업의 참여 및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 받거나 약속한 사실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금융 범죄 전문으로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김광삼 변호사님. 오랜만에 지금 전공 영역 나왔는데 이 의혹이 얼마나 사실이시라고 보세요? 사실이라고 보세요. 개연성이죠, 소위.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은행 얘기가 나오는데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은행과 관계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박규련 뇌물 자체, 뇌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억인데 그게 상가 건물 400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거짓말로 상가 박규련 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예 실체가 없는데 그걸 꾸며낼 리는 없다. 뭔가 이런 말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또 박영수 특검이 어느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는데 특검할 때 특검보로 일했던 양재식 검사 출신이 또 있어요. 박영수 전 특검 밑에 있었던.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막역한 사유로 알려져 있는데 양재식 변호사를 소개해가지고 결국 대장동과 관련해서 결국 공모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이 데리고 있었던 양모 특검보가 같은 로펌에 있었는데 고 양 전 특검보가 사무실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직접 200억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라는 걸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박영수 특검은 우리 은행 이사회 의장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나서지 못하니까 결국 본인과 같이 검사도 했고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양재식 검사 일종의 파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무적인 걸 결과적으로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양재식 검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그런데 상당히 스마트해요. 여러 가지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재식 검사가 실무를 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0억을 주기로 했는데 200억과 관련해서는 결국 뭔가를 나눠 갖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50억 200억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대장동 일당 얘기하면 50억 200억이 껌값인가 봐요. 그렇게 비싼 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한 4천억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또 얻어서 그게 7,800억, 8천억 가까이 돼요.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자체를 대장동의 성공적인 자기들이 수행만 하게 되면 50억, 200억 막 물 퍼주신,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정말로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자체만 보더라도 대장동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 이루어지고 중간에 어떠한 돈이 정말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5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200억이 됐건 돈을 주고 자기들이 어떤 대장동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영수 전 특검과 김만배 일당의 소위 연결책. 방금 말씀하신 양모 특검보가 등장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김만배, 박영수 측근변호사인 양모 씨를 통해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 양모 씨는 국정농당 사건에서 박영수 전 특검 밑에 있던 특검보, 아주 막역하겠죠. 같은 법무법인 로펌이군요, 10년간. 정영학과 대장동 공모 준비 실무를 도맡았다. 부국증권 설친다 빼, 이 실무를 했다라는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무실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200억 대 부동산 등을 직접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박정원 의원님, 안 그래도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 15억짜리를 6억 7억에 분양받아서 8, 9억을 싸게 분양받았고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도 대장동 일당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의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가 나갔다가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50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200억. 일단은 부국증권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설친다고 했을까요, 대장동이. 글쎄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남의 뜰이라는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업을 하려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이사회 의장으로, 우리 박영수 특검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우리은행, 부국증권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후에 알게 되는 이 모든 대장동의 설계를 그 안에서 공모 지침이나 이런 걸 쭉 만들어서 실무 작업을 쭉 해왔던 거고 그 와중에 성공을 하면 이 지점을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 얘기로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지금 400평이라고 하는 데가 대장동 어느 데 특정이 돼서 딱 이 지점은 우리한테 줘라, 라고까지 다 절이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은행, 부국증권이 참여는 못해요. 아마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모 단계를 설계하는 단계에 있어서 부국증권이 대장동 일당한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론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장동 일당은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떡거려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부국증권이 그랬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컨소시엄을 만들어왔던 정상적인 방법과 다릅니다. 라고 했을 수 있죠. 이건 제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그리고 설계를 많이 했던 정의학회계사 입장에서 부국증권을 좀 빼놔야 되거든. 그럼 대장동 일당에서는 너무 설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큰 PF를 결국에 일으키려면 은행이 제일 큰 손이니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활용을 해서 부국증권을 이 컨소시엄 구성에서 빼버려야겠다라고 해서 로비가 시작이 된 걸 저는 추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 설계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사실은 이 성남의들이 하나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의리은행은 참여치 않고 한해은행 컨소시엄은 진행이 돼서 오늘날까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00억대의 부동산, 400평 정도 특정돼 있는 그 부동산이 실현화되지는 않아요. 현실화되지는 않으니까 박영수 특검은 지금 현재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실현되지 않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수 특검의 인척이 분양대행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받았고 그 와중에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엄청난 50억 정도 되는 돈이 통장을 거쳐가고 5억. 5억인가요? 5억. 딸도 거기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죠. 큰 월급도 받았죠. 그리고 그 법인으로부터 화천대유로부터 차익금도 차용을 또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쭉 발생을 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김용주 의원님. 서울시 부시장 지내셨잖아요. 실제로 부국중권이 대장동 일당의 바람대로 컨소시엄에서 빠져요. 너무 설치는데 부국중권.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부국중권이 뭔가 대장동 일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걸었을 수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대장동 일당에게는 설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빠져요. 박영수 전 특검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국정권보다는 우리은행이 지분이라든지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그때 당시로는 주도해서 부국정권을 배제시키고 나름대로 지분을 더 확보했다든지 이런 어떤 부국정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도를 엄밀하게 박영수 특검이 만들었고 그 실무적인 책임을 그래도 그래서 신의 한수라고 하는 양특검 보호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결과를 놓고 지내놓고 보면 부국정권으로서는 럭키한 시점이 아니었냐. 그때 빠져나갈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권회사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만 높으면 되는 부분인데 수익률에 대한 다툼 이게 거의 한 7, 8천억 사실은 땅값과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날로 더 커졌기 때문에 나중에 아시다시피 더 분양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욕심을 다 부렸을 만해요. 부국정권인들 나는 적게 받을래. 그렇게 했을 일은 없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의 말하자면 분배상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이사회의 의장을 통해서 우리은행하고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하천대유. 성남의들의 어떤 지분 구조를 가지려고 했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유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김용주 의원님. 요거와 별건인데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트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어요.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이 검찰에게 나 사용료 냈다라는 확인서를 냈지만 그거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아마 거짓말이고 또 하나 시점도 아마 그 뒤에 부랴부랴 그런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은 특검이라고 하는 특별검사로 지명된 분이 갖고 있는 말해서 사회적 명망성이나 윤리의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랑감을 주고 있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문제까지 간다면 사실 앞으로 특검 제도를 구현함에 있어서 특별검사의 임명도 굉장히 많은 스크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맡았지만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 이런 회의감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누가 누구의 잘못을 재단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포르쉐. 그 사용료 냈다는 것도 거짓을 말하는 특검이. 과연 본인의 대장동 200억 의혹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의 사실인가에 대해서 재판부도 아마 따져볼 것 같고요. 물론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과연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까지 제기되는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